오잉뇽! 아이안보!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푹 쉬시길 바랍니다. 그리요. 응? 이것은 말이요. 악으로 그냥 깡으로 하는거에요 그냥. 아무쪼록 매일 화생방 교육할 때 말이요. 악으로 깡으로 버티길 바란다. 야 못버티는 놈은 그냥 칵 그냥 알아서요. 이 씨부라 탱탱 부르는 새끼 아니야. 야 오늘은 잘 넘어갔는데 그 내일 화생방은 어떻게 버티냐? 아이 뭘 걱정해. 노 프라블럼. 이 취약하나면 그냥 든든하지. 야 아르헨도. 이 새끼 애비군 새끼. 뭐하느냐 너 지금. 아 예. 제가 예전에 국선도에 좀 심취해 있었는데 말입니다. 복식호흡을 좀 했었습니다. 뭐? 뭐라는거니 지금. 복식호흡? 그게 뭐야 그게. 아 이게 항문으로 숨을 들이시고 피부로 내보내는 호흡인데 말입니다. 화생방 교육할 때 방독면이 없어도 됩니다. 하. 예. 아 이런 미친 새끼를 맞나? 숨 쉬어봐. 어? 숨 쉬어봐. 쉬어봐 쉬어봐. 어? 아 이런 미친 새끼. 구화를 치고 지랄이 개새끼야. 어? 시발 그러면. 똥구멍으로 숨 쉬면은. 똥쌀 때는 어떻게 숨을 참아야되나? 야 이 개새끼야. 말같이 다니는 사람. 방구는 거는 뭐 트림인가? 이런 미친 새끼. 아. 육. 빨빨리. 씨익. 방독면 버스입니다. 방독면 버스입니다. 다 음. 나ória! 자네근더. 따라줘! 큰일났다! 야 또 발짝 났어! 빨리 내보내! 안그럼 이제 죽어! 내보내자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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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이것으로 본 유격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치겠다. 본 유격 교관과 고교관 그리고 조교들의 통제에 잘 따라서 고맙다.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본 유격을 수료했다. 각자 행보관에게 수료증을 받고 무사히 부대까지 복귀하길 바란다. 박수! 바람결에 즐겨온 정당복사의 귤가에 와 쏟았는다. 빠밤! 빠바바바바밤! 그렌나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랬나바 나와! 응아이씨 안갔나, 야이. 핫팍팍팍팍 야 이 미칫이 새X야! 아 나 도대체 왜 꼴통 만들어 놀가 우리 군대는! 개새X야 죽을래?! 뭐가 그랬나바! 맞았나바 이 ㅅ새끼야! 10분간 휴식 응 아휴 내가 깜빡 졸았구나 야 문혜중에 있는 얼굴에 왜 줄이게 끄어있는거야 너 뭐 다친거야 아휴 여기 또 있네 또 있어 야 이거 서울놈들은 몰라 이런거 이런거 따먹는게 행군할때 이거 없으면 어떻게 아휴 이번엔 니가 그 자리구나 작년엔 내가 거기서 고생좀 했지 아이고 젊은이들이 나라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아 아휴 뭐야 닮았다 어디 가는거야 어디 가니 여고생이다 여고생 여고생 잠시 후 후 후 후 후. 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- 야 이 놈의 이장식아잉! 야 이 미친 이 새끼야! 나 이런 또라이 새끼를 만나! 암만 시발 여자가 급해도 그렇지! 할머니한테 개 짓이야 이 개새끼야! 아..아이고.. 괜찮으십니까잉? 더이상은..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면 그대여 그 운명에 당당하게 맞설.. 소..소..소..소..소..사장님! 아르헨도 이병이 쓰러졌습니다! 야! 무뇌중이! 이병! 무뇌중! 지붕! 짱! 지금도 시발 힘들어 죽겠는데! 이병 아르헨도! 이 새끼야! 정신차려! 다리 힘줘 이 새끼야! 어? 너 시발 이런거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? 좀 남았어 이 새끼야! 어? 포기하지마! 포기하면 뒤져! 힘줘 다리! 자.. 얼마 안남았다! 이동중이 궁간다! 궁간은 진짜! 사라이! 멋있는! 만신네! 사라이! 사라이! 도망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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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! 어때야 다 오니까 좋지 이 새끼야! 어? 군대 안오면 이런것도 시발 언제 해보냐? 모르는거야 이 새끼야! 군대 오길 잘했지 이 시발! 도망간다! 도저히 못하겠어요! 다리가 아파요! 다리가 느낌이 없어요! 마비졌나봐요! 아 나 이 새끼가 뺑기스네! 인나라 존말할때 어? 5초 준다! 5초 땡! 이 새끼야 인나! 개새끼!